FIND YOUR LIGHT의 첫 번째 아티스트 하이팟 박준원 안녕하세요. 나는 하이팟 뮤직 아티스트 페이츠 원이야 이번에 그룹 이룬과 함께하는 콜라보 프로젝트 FIND YOUR LIGHT의 첫 번째 타자로 함께하게 됐어 이번 곡 준비하면서 어땠어? 우리 되게 오랜만에 하는 작업이었잖아 이번엔 좀 약간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졌어 일렉트로닉한 음악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 좀 의미 있는 곡이 됐어 짜막이 갖고 있는 색이 있고 빛이 나고 그 빛을 숨길 필요가 없다 너의 색을 마음껏 칠해라 제목이 뭐지? 곡의 제목은 색을 조합하기 전에 되게 좋은 시작점이잖아 첫 곡에 되게 잘 어울리는 제목?